골드만삭스가 다시 매수를 재개했죠. 다시 재개하면서 매수 7만주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보면 어제 12만주 BNP가 가져가고 외국인이 총 23만주 매수를 했죠. 그리고 오늘 골드만이 7만주 이상 다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위험천만한 시장이죠. 아주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보이는 조목들이 꽤 많습니다. 욕심매매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욕심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는 부분 잘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섣불리 이렇게 움직이다가는 시장은 독사와 같다고 그러죠.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독사도 아주 맹독을 가진 그런 독사가 지금 우리 시장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HIB 현재 상황을 좀 보면 골드만이 잠깐 멈췄을 때 조금 하락하는 3,400원, 400원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런 하락이 잠깐 일어난다고 해서 겁을 먹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쭉 매수를 하다가 1시 좀 넘어서 지금 잠깐 멈췄죠. 잠깐 멈춘 이후에 1시 42분 이후에 멈췄다가 14시 21분에 다시 천주 들었죠.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모아가고 있죠. 큰 물량은 아니지만 지금 15시 4분까지 해서 지금 7만 1,600주 모았습니다. 지금 골드만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최대한 낮은 가격에 계속 물량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런 스탠스를 서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스탠스로 계속 걷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키움 쪽과 키움 쪽에서 계속 물량을 던져주고 있고 그리고 NH 에서는 NH 에서 여기는 잠깐 이렇게 매수매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올라온 부분이고 NH 에서 마이너스 7,000주 정도 되고 있죠. 한국 정권에서 지금 7,000주 매도 나고 있고 미래에서 지금 4,000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44만주죠. 44만주 거래의 골드만이 지금 7만 1,000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물량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거래량 대비해서는 이 거래량 대비해서는 골드만이 상당한 양을 지금 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이제 골드만이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골드만이 여기에서 잠깐 멈췄을 때 좀 이렇게 내려왔다가 골드만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파동을 좀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 괜찮습니다. 골드만은 일단 계속 들어오고 있구나. 물량을 좀 더 모아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장을 보면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미래에서 벤처 투자 일전에 한번 리제네론 테마 한번 할 때 소개를 한번 해 드린 종목인데 미래에서 벤처 투자가 리제네론과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중앙체 만드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소식 가지고 지금 상한가까지 만들었습니다. 상한가 상한가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리제네론 갑자기 리제네론 거는 지금 시간이 좀 지났죠. 리제네론 승인 받은 지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이 미래에셋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미국의 비리어드라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한 상태죠. 그래서 리제네론 테마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 비리어드가 지금 리제네론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앙체 진단 키트 개발을 하고 있죠. 파트너스죠. 이런 부분을 갑자기 이제 이슈와 부각을 시키면서 지금 이 비리어드의 주요 주주가 미래에서 벤처 투자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리제네론 테마 이러면서 갑작스럽게 올랐죠. 갑작스럽게 그냥 밀 올렸습니다. 완전히 밀 올려서 상한가까지 한번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내려 꽂아 버리죠. 상에서 욕심이 들어가서 욕심매매를 했다 그러면 야 이거 상 치는구나. 지금 리제네론 이러면서 상 쳤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야말로 하루만에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30%의 상한가가 잔량이 200만 주 가까이 있었는데 그거 다 지금 던져 버리면서 지금 보면 상에서 거래된 것만 22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 그러면 욕심이 들어와서 이렇게 매수를 해 버렸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낭패죠.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1800만 주가 거래가 됐고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26%, 24%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정말로 겁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아주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 드린 건데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상 치고 나서 이때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때 한번 소개를 해 드린 종목인데 지금 보면 엄청 나왔죠. 이때부터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지금 한번 슈팅 크게 일어났다가 조종 쭉 보이다가 다시 이제 카카오뱅크 주관사 이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 주관사가 어디 어디 하겠다 이런 소식이 12월 2일자에 이런 소식이 한번 나왔는데 상장자가 본격착순이 11월 11일자고 어젯밤에 이제 어디가 주관사가 되냐마네 이런 소식이 나왔고 내년에 이제 카뱅이 지금 IPO 될 겁니다. 될 건데 지금 ES24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카카오뱅크 지분이 장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게 30조 원자리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고모가는 10조라고 지금 10조로 책정하고 있죠. 어쨌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보다 더 높다. 이때 당시에는 시총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계속 부각이 되면서 오늘 올랐었는데 이것도 이제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이렇게 탁 올라가 가지고 고점이 22%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회사 예스24 홀딩스도 얘가 잘 안 움직였죠. 예스24가 엄청나게 많이 뻗어 올라갔는데 예스24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반응했죠. 오늘 반응하면서 얘도 28% 까지였죠. 28% 까지 갔다가 지금 18% 그래도 얘는 예스24 보다는 이제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저런 스토리를 엮어서 아주 크게 한번 밀어 올려 버리죠. 아주 크게 밀어 올렸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 꽂아 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런거 보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아주 욕심매매로 이렇게 올라설 때 추격매수를 하게 되면 상당한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아주 조심해서 이런 부분들에 이런 곳에 딸려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서 욕심이 생기는 이런 종목에는 상당히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저거 하면은 상가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절대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차라리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장세에서 아주 자주 나타나고 있죠. 지금 시장이 워낙에 화랑장이다 보니까 크게 올렸다가 그냥 막 내려차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또 한 400원 정도 내리고 있는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 뭐 100원 오르나 300원 내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상승하고 나서 숨고르기 음봉 나오는 모습이구나 이 정도로 그냥 바라봐 버리면 되겠죠. 아직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계속 지금 이 골드만삭스에서 계속 들어오는지 좀 이런 부분만 관찰하면 되는데 지금 또 골드만삭스에서 쭉 들어오다가 또 멈췄죠. 7만 천주 정도 하고 15시 4분 들어오다가 좀 멈췄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잠깐 멈추면 한 300원 내리고 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면 얘네들이 또 슬메시 들어오면 보악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로 계속 형성이 되고 있죠. 오늘 골드만삭스 일단은 7만주를 넘긴 이런 매수 수량을 일단은 챙겨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 외국계에서 지금 가져갈지 그런 부분 또 좀 기대를 좀 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